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믿음의 입을 크게 여시고 또 기도의 입을 크게 여서서 퍼스트 무버로 넉넉히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우리 자막과 함께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스케일을 체험하라 하나님의 스케일을 체험하라 지금은 저희가 1월 동안 쭉 사역자 조장 메시지를 들으면서 원단 성지의 지역으로 또 퍼스트 무버로 또 하나님의 스케일을 체험하는 제목의 공통점들이 있죠 1월에는 여러분들이 한 달 동안 좀 원단에 더욱 집중하시면서 원단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우리에게 드리는 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미션들이 있습니다 그 미션의 키워드를 좀 중심으로 저희가 좀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은 하나님의 스케일을 체험하라 올려드린 우리 강의안과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소론에도 나와있지만 스케일의 법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은 이 책을 쓴 저자 김병환 씨가 삼성의 연구원으로 있었던 분인데요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자그마치 만권이라는 책을 읽게 되면서 이런 자기 개발서라든지 이런 성공학에서 발견된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을 찾아서 그것을 정리한 책입니다 일명 스케일이 큰 사람이야말로 성공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러면서 세상을 대하는 방식이 내가 달라지면 세상 역시 나를 대하는 방식이 변하기 때문에 이런 비밀의 실마리를 가진 것이 뭐냐면 바로 생각과 태도의 변화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영적으로 또 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영적으로도 여러분께서 나의 소준 또 나의 스케일을 넘어서 하나님의 스케일로 여러분들이 담대히 믿음에 도전을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또 응답을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점, 우리의 생각의 변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1, 2절 말씀을 읽었지만 히브리서 12장에도 그렇고요 수없이 많은 믿음의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었던 이 믿음의 선진들 역시 나의 스케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스케일을 사실적으로 체험했던 증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누린 이런 증거들을 또 동일하게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서론에서 먼저 조금 짚고 넘어갈 부분이요 이 스케일이라는 부분입니다 이 스케일이라는 단어는요 이미 세상에서 많이 일반화되고 너무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나 계획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규모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 저 사람 스케일이 커 뭐 일이든 또 사람에 대해서 어떤 일을 평가할 때 이 스케일을 많이 이해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스케일을 조금 더 여러분들이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조망효과라는 것입니다 조망효과 자 조망효과가 뭐냐 우주를 여행하는 이 우주비행사들이 지구를 떠나서 살고 있던 지구를 이제 바라보는 경험을 하게 되어지죠 근데 이제 지구 밖에서 지구를 바라봤을 때 오는 굉장히 황홀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름다운 지구를 딱 내가 그 지구 밖에서 지구를 바라볼 때 비로소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을 제대로 분별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굉장히 큰 삶의 전환점을 맞이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은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이것을 조망효과라고 하는데 즉 작은 그림이 아니라 전체의 그림을 보고 난 후에 얻게 되는 인식의 전환 그것이 조망효과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주인들 우주에 다녀왔던 분들의 특징들을 보면 크리스천들이 많으세요 그 우주 공간이라는 것이 우리의 이야기는 새롭게 발견되어지는 공간이지만 이미 하나님의 작품이거든요 이미 있는 것을 인간은 뒤늦게 발견해 나가는 것 뿐입니다 그런 광활한 우주 공간을 경험하면서 이거는 창조주가 아니고서는 이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어지죠 이것은 단지 소수의 우주 비행사만 경험할 수 있는 효과가 아니죠 우리가 늘 익숙해져 있었던 거 내 바운더링 안에서 늘 생활하다가 때로는 우리가 길 위에 학교라는 것이 바로 여행이잖아요 여행이라든지 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연 등 예술 작품이라든지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우물한 개구리식으로 있다가 우리가 새로운 신세계를 경험하게 되어지고 익숙했던 삶의 풍경에서 벗어나서 이제 새로운 환경 속으로 들어갈 때 눈이 열리는 거죠 못 보던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언약 잡고 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바로 이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전에는 나라는 기준 속에 그 틀에서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고요 내 인생의 마스터 플레인을 갖고 하나님을 끌고 가시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 언약이라는 관점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스케일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영적인 상태는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는데 여전히 내 삶의 규모라든지 삶의 모든 모습 형태가 여전히 예수 믿기 전에 상태라면 그래서 오늘날 기독신자들이 많이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이 확실한 복음을 받고 나서 가장 많이 바뀐 것이요 여러분 이 가치관, 경제관 완전 바뀌었습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되고 무엇을 위해 달려가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물질을 하나 쓰더라도 이 물질을 내가 무엇을 위해서 써야 되는지 사실 저는 이 물질적인 부분과 인생관이 굉장히 완전히 180도 다 바뀌어 버렸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지금 점검해 보시고 하나님의 스케일 속으로 들어가시는 믿음의 도전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론으로 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스케일을 체험하기 전에 도대체 창세기 3장 이 현장의 스케일이 뭐냐는 거죠 우리는 여기에 굉장히 익숙하게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창세기 3장 현장의 스케줄은요 스케일은 어쩔 수 없습니다 철저히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겁니다 모든 삶에 살아가는 목적들 목표 모든 사람들이 사는 모든 수준들이요 다 여기에 다 갇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면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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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을 더 많이 벌고 내가 어떻게 더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부하 권력을 가지고 어떻게든 내가 성공해 볼까 이 수준입니다 성공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나라는 틀을 깨지 못하고요 소유인 거죠 남과 비교했을 때 뭔가 내가 더 가졌을 때 그것이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잠시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떠난 창세기 3장의 스케일은요 무너지는 바벨탑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내가 주인 뒤여서 내 인생을 끌고 가야 되다 보니 일일이 돌다리 두드리면서 확인하고 가야 되니 내 수준 내 경험 늘 환경에 좌지우지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창세기 3장 스케일은요 딱 그겁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늘 그거의 전정 긍긍한 그야말로 여러분 생계형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노력해서라도 영적 육적 축복받으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러나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3장은요 적자 인생입니다 적자 인생 자 흑자 인생이 아닌 적자 인생이 무엇입니까 지출이 수입보다 많아서 생기는 결손액이죠 거기에 늘 흐덕이면서 살아가는 것 늘 마이너스 인생인 것입니다 제가 많은 가정들을 또 신방을 하고 또 현장에 나가보면서 느끼는 것은 아무리 인간이 많은 돈을 벌어도요 하나님께서 해와 충을 막아주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러죠 목사님 돈 벌어서 조금 살만 하면 그때 예수 믿겠습니다 또는 제가 조금 경제적으로 회복되어지고 살만 하면 그때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자 돈 벌어서 다시 돌아오겠다는 분들 아직도 돌아오고 있지 않습니다 물고기가 물속에 있을 때 모든 것들이 공급되어지듯이 예수 안에 있을 때 모든 삶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아담과 하와 여러분 창세기 3장을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절대 적자 인생으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을 부르셨을 때는요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완벽한 축복을 주셨거든요 근데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정하고 이 선악가를 따먹는 범죄로 인해서 사단에게 속아서 넘어가는 순간 인간의 이 인생 가계부는요 완전히 적자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모든 것이 풍성했던 흑자 인생이 전혀 모자람이 없던 흑자 인생이지 적자 인생으로 돌아가버린 겁니다 땅이 저주를 받고요 하와는 잉태의 고통이 더해지고요 그러면서 생계의 고통 땅 올리고 땅은 엉겅키를 내기 시작하고 부부 갈등, 형제 갈등 결국은 그 가문에 여러분 살인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얘가 창세기 3장 16절에서 19절 우리 말씀을 통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막에 보시면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리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 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에 내기 가시던 불과 엉겅키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 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곳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것이 여러분 그야말로 적자 인생입니다 잠원 5장 16절에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잠원 11자 24절 제가 늘 날짜를 맞춰서 이 잠원 말씀을 읽을 때 야 그렇구나 백을 벌면은 삼백 나갈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인간은 내가 노력하면 다 되는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 떠나서 창세기 현장 가운데 사단의 권사일에 묶인 인생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이 잠원 5장 16절이 그 말씀이거든요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자꾸 새는 겁니다 잠원 11자 24절도요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것 뿐입니다 아무리 아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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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는데 늘 긍긍한 겁니다 여러분 스케일을 바꾸지 못했거든요 우리나라 속담에 속저분 사람 얘기할 때 이 밴댕이 소갈딱지 이런 얘기하잖아요 이 밴댕이가 굉장히 작은 물고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속이 거의 없는 거죠 어느 정도로 이 밴댕이는요 사람에게 잡히자마자 바로 죽어버린대요 왜? 그만큼 속이 좁아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버리니까 스스로 잠회를 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갈딱지는 이 마음이라는 약간의 속된 말이잖아요 밴댕의 내장이 너무도 작으니까 우리가 속이 좁은 성격을 말할 때 밴댕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의 스케일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불신자야 이렇다 치더라도 하나님의 잔으로 거듭난 우리가 늘 불신자와 같은 삶의 형태로 살아간다면 문인은 기독신자지만 우리의 삶은 늘 이 하나님의 스케일을 전혀 체험할 수 없을 겁니다 자 민숙의 13장에도 보면 열두 정탐꾼 이야기 아시죠? 자 열 명의 정탐꾼들은 불신앙에 보고를 했고 여우수와 갈렙의 두 명의 정탐꾼은 믿음의 보고를 했습니다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제대로 사실은 맞는 보고를 한 거죠 그 거주민들은 늘 삼키는 땅이고 모든 백성들은 신장에 장대하고 안약자순들의 거인들을 우리가 받는데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고 자 현실 앞에 언약은 오데간데 없는 것입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난 언약이 완전 날려버리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삶을 살아갈 때 우리도 사실은 이런 우르 굉장히 많이 범합니다 우리가 주신 이 언약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을 만큼 우리 앞에 직면에 있는 상관 같은 문제 앞에 우리가 순간순간 불신앙에 보고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열 명의 정탐꾼에 대해서 불신앙에 보고를 했고 꼭 얘기하지만 솔직히 여러분 열두 정탐꾼은요 열두 지파를 대피하는 사람들을 선발한 겁니다 그 것은 무엇이냐? 불신자들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너무 잘 믿는 그 의미로 대표 주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우리가 문제 앞에 직면하게 되어지면 내 영적 상태가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여우수와 갈렙은 흑자 인생이었죠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 어떤 문제와 환경도 그 언약을 저버릴 수는 없는 겁니다 말씀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스케일을 가지셔야 되냐 오늘 본론의 2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스케일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도대체 하나님의 스케일이라는 게 뭐냐 자 여러분들이 수많은 문제와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직면해서 그것을요 여러분 믿음의 성장의 기회로 삼는 겁니다 우리가 그 주의강들의 목사님께서 얼마 전에 그 겨자씨와 누룩 비유 말씀하실 때 모든 상황들을 어떻게 해석해라? 성장의 기회로 보금으로 재해석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생각과 가치관이 날마다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스케일이라는 것은요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으로 이게 뭐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겠지만 늘 우리가 말씀을 내 기준으로 잣대로 삼아서 늘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갱신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스케일은 어떤 스케일이냐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창조주 그래서 저는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 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믿어지면 끝나지 않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모든 것이 다 하나의 손안에 있다 여러분 이것만 우리가 정말 믿어지면 절대 불신앙하지 않습니다 자 10편 50편 10절 12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뭐라고 계속 말씀하시면 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고 산의 모든 새들들의 짐승도 내 것이고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이다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추인이 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 창조주 하나님 자 예수 그로스는 어떻습니까? 유한복음 19장 30절에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인생의 12가지 문제를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그리고 부활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모든 사단의 권세가 사망의 권세를 면해버리셨음을 우리에게 확증해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 사건으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모든 인생의 저주 근본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확실한 흑자 인생이 뭐면 이거더라고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 29절 자 우리가 28절은 굉장히 익숙하지만 29절까지는 잘 기억을 못하죠 자 우리의 말씀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막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이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러면서 29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아멘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물의 영장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또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모든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위임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흑자 인생으로 흑자 인생으로 우리는 그렇게 지음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늘 긍긍하게 살아가는 그런 생기형 인생이 아니라 늘 사도행전 1장 138 이거 붙잡고 가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그런데 사단은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거 받지 못하도록 그냥 구원은 받아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늘 창세기 3장 그렇고 그렇고 긍긍한 그 스케일로 사단은 그냥 가 이것이 사단의 고도의 전략이지 않습니까 분명히 하나님 말씀은요 영적인 공식이 있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이죠 이게 뭐죠 여러분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한다 내 영혼이 잘되면 범사가 잘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문제와 또 여러가지 어려움을 직면했을 때 그 문제에 집착하거나 집중하지 마시고 그 문제를 능히 해결하고도 남을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내 영적 상태에 점검하고 내 갱신할 부분에 점검하면 나머지 부분은 하나님이 다 교통정리를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또 로마서 8장 32절 제가 중학교 때 저는 정말 예수를 믿으면서 중학교 시절에 정말 이 말씀이 저한테 굉장히 은혜가 됐었어요 자 자막과 함께 보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이어어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민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않겠냐 하물며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줬는데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않겠냐 여러분 올해 원단 말씀이지 않습니까 만족하게 채워주신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스케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 그쵸?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그러한 자를 쓰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주요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요한 3서 1장 2절에 그 언약을 딱 붙잡으시고 이 영적 공식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열한기상 17장 3절에서 5절 성경구자 하나 더 써겠습니다 자 열한기상 17장 3절에서 5절 이게 뭐죠? 그리시네카 엘리야 까마귀 여러분 눈치 채셨죠? 나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와서 요단강 그리시네카에 숨고 그 신의 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니라 그러면서 쭉쭉쭉 하면서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공급하심은요 모든 자유마물을 다 이용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것 하나님의 자녀를 책임지실 때는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초자연적인 모든 방법을 초월해서 동원하셔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뭐 하셔야 되냐 믿음의 스케일을 넓히셔야 되겠죠 저는 올해 원단 말씀 믿음의 입을 크게 열라 결국 여러분 믿음의 스케일을 어떻게 해요? 넓게 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스케일을 넓히는 자 넓히는 자 자 세상 사람들은요 설사 불신자를 하더라도 굉장히 초긍정적인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뭔가 막 새로운 도전 좋아하고요 그리고 뭔가 막 긍정적이고 막 열심이고 이런 사람들은 설사 여러분 예수를 안 믿는다 하더라도 일단 긍정적이고 막 열심히 믿고 아싸아싸 하는 사람들은 뭘 해도 한다니까요 함유미아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믿음의 스케일을 넓혀서 이 응답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올해 여러분 응답의 크기는 믿음의 크기 저는 이것이 굉장히 저한테는 레마의 말씀으로 꽂혀버렸습니다 내가 큰 응답을 받기 원하면 내 믿음 점검하면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믿음도 같은 믿음이 아니잖아요 벗어나야 할 종교적 믿음입니다 종교적 믿음 종교적 믿음이 무엇이냐 마가복음 9장 24절 이렇게 보면 귀신들인 아들을 둔 아버지가 그러잖아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셔서 우리가 평상시에는 누구나 다 할렐루야 아멘 할 수 있고요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막상 문제 사건이 직면했을 때 사실 내 믿음 상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갈리리바다 풍랑 때문에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이수님께서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어찌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자 종교적 믿음 우리가 문제와 사건 앞에서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하시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해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언약적 믿음이 또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해서 다 같은 믿음이 아니죠 언약적 믿음은 뭐냐 너무 중요합니다 자 언약적 믿음은요 첫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구원 얻는 믿음이 있습니다 사실 이 믿음은 성장하는 건 아니죠 왜 이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거져받았기 때문에 구원 얻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나의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이 우리가 이 구원의 축복 이 은혜를 나마다 누려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 구원 얻는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여러분 성장하는 믿음도 있습니다 성장하는 믿음 자 구원 얻는 믿음은 사실 쇠타하는 법은 없죠 한 번 예수 생명이 내 안에 들어가면 절대 떠나지 않냐 하시니까 그러나 성장하는 믿음은요 우리가 밥을 주지 않으면 절대 성장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이 구원 얻는 믿음을 조금 더 설명드리면요 아브라함이 어땠나요 자 아브라함 굉장히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장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사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 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시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니니 내시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니라 또 내시로 말며마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민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다 언약 붙잡고 그냥 순정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네 씨로 번성케 하시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 같이 네 씨를 번성케 뿐만 아니라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데요 이야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여러분 믿음의 스케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면 이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그뿐만 아니죠 여러분 히브리서 12장의 믿음의 선진들 보십시오 믿음의 선진들의 특징이 뭐면요 계속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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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베는 다 믿음으로 믿음으로 반드시 믿음은 액션을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 플러스 액션이거든요 내가 믿은데 안 움직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스케일을 넓힌다는 건요 그냥 나 믿습니다 라는 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믿음의 고백이 왜 믿음의 도전이 함께 나가는 겁니다 왜? 성경은 인용하는 책이 아니거든요 성경은 적용하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그 말씀을 믿는다면 그 말씀을 내가 붙잡고 도전해서 반드시 그 성취를 맛보게 되어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12절 말씀도 보면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믿음의 스케일이 뭐냐 하나님의 절대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구나 자 오늘도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1, 2절 읽지 않았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아직 바라고 있고요 보지 못했지만 여러분들이 믿음의 스케일을 넓히고 그렇게 될 걸 믿고 고백하면 실상과 증거로 하나님의 스케일을 체험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자 성장하는 믿음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제 구원 얻은 믿음 이후로 여러분들이 회복해야 될 게 바로 성장하는 믿음 다 큰 어른이 여러분 기저귀 차고 젖병 물고 있으면 귀엽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성장할수록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아가는 것이 정상인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자 사도바울은 우리가 구원 얻은 믿음을 넘어서 또 다른 믿음을 강조하는데 그것이 바로 성장하는 믿음 자 로마서 4장 18절로 22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우리 자막을 통해 한번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경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이 강의의 가장 핵심적인 키가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여러분 이 성경 구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것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어 주실지를 확신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 믿음의 스케일을 넓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능히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다 없는 것을 잊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 바로 창조자 하나님 바로 전지전능 하시는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그렇게 가감히 아들 이삭을 내어드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 목사님께서도 몇 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실제로 필립스 목사님이 이야기한 거 있잖아요 내 하나님은 너무 작다 제가 생각하는 수준의 하나님을 가둬둔다는 거죠 당신의 인생의 크기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의 크기에 따라 결정됩니다 인생의 크기가 내가 믿는 하나님의 크기에 따라 달라진다 무한대의 창조주인 하나님을 내 틸에 가둬서 내 수준으로 하면 늘 하나님은 그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올해 원단처럼 여러분 응답의 크기가 믿음의 크기임을 깨닫고 믿음의 스케일을 넓혀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곳곳에 보면 하나님으로 이 대진표를 써나간 자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자 다윗인데요 요한일서 5장 사설에 보면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물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윗은요 여러분 잘 아시는 사무엘상 17장에 나오죠 골리아과의 대진표를 어떻게 바꾸죠? 하나님으로 대진표를 바꿔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울왕과 이스라엘 군대들은요 자기 스케일에 묶여 있었어요 늘 그렇고 그냥 자신으로 대진표를 짰지만 나는 망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선진이었던 여호수와 갈렙을 보더라도 정말 가난한 땅을 정탐하고 안악산지에 도전했던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약을 굳게 붙잡고 대진표를 써나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우리 구역지교회의 사역자분들이 사역을 하실 때 모든 직분자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 우리는 하나님으로 대진표를 바꾸는 사역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점점 더 전도사역은 힘들어질 거고요 점점 더 시대에는 더 어려워질 겁니다 그런데도 초대교회는 3천 5천 제자가 일어났거든요 한 번도 어두운 빛을 이긴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 코로나에 더 악한 시대가 온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환경에 타협하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으로 대진표를 바꿔나가는 것입니다 왜? 유일하게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려주는 건요 성경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오는 세상요 당황하지 마십시오 이미 성경에 다 하느님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승리 비결이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또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여우수와 17장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뭐냐면 땅을 분배할 때 에브라임 지파하고요 문하세 지파 이 땅 분배하는 이야기거든요 에브라임하고 이 문하세 지파가 그 열두 지파 중에서 보면은 굉장히 땅의 면적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응답을 누리게 됐냐 문하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여우수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복을 주심으로 우리가 큰 지파가 되었거늘 당신이 우리에게 이 기업을 한 몫만큼 주시면 어찌 이걸 한 몫만 줬냐 여우수와가 뭐라고 얘기하면요 너희가 받은 땅이 너무 좁냐 너희가 받은 땅이 너무 좁으면 너희들이 브리스 사람과 르바인 사람의 그 땅에 올라가서 그럼 그 땅을 직접 개관해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땅은 또 우리에게 너무 좁다는 거예요 성이 안 찹니다 너는 큰 민족이오 큰 권능이 있은지 한 분김만 가지고 만족할 것이 아니라 어느 땅이든 스스로 개관하라 그러면 그 땅이 너희 것이 되리라 여우수가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들은 다릅니다 그냥 나에게 주어진 거에 그냥 물론 우리가 감사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말 2, 3, 7 전체를 바라보고 나에게 주신 그 지역 현장에 여러분들이 여기가 조싸우니 안주하는 것이 아닙니다 욕심내셔야 됩니다 올라가서 하나님의 스케일을 갖고 하나님으로 대진표를 써서 싸우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 땅을 하나님 개관해라 그 땅을 너희에게 다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입을 크게 넓게 열라는 겁니다 내가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자 여러분 작은 7번의 요셉 우리 프린트 물에 보면 요셉 내가 노예구나 내가 그냥 구덩이에 팔려갔던 노예고 내가 감옥의 재수구나 이 정도의 스케일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 절대 세계보금 말씀은 받을 수 없습니다 세계보금 하나는 그 큰 그림 그 조망효과처럼 큰 그림 속에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애국으로 보내기 위한 방법이었거든요 하나님의 스케일을 체만히 당대 세계 최고의 강대국인 애국을 다스리는 여러분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마가보금 7장 24절 24절에서 28절인가요? 30절까지 보면 이 두로 지방에 귀신 들린 딸을 둔 여자 보십시오 예수님이 정말 마지막 보루인 자존심을 건드려보거든요 수로본이게 이 여인 헬라인이요 수로본이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 귀신 쫓아내기를 이제 예수님께 강구하는데 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잔으로 먼저 배불리게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집이 마탕치 아니하니라 주여 올소이다 상하리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로기를 먹는 아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으니 하시메 집에 돌아가 본지 아이가 침상에 놓고 귀신이 나갔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죠? 완전 개치급을 하거든요 근데 그래도 좋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스케일을 체험할 때 여러분 마지막 사단의 보루가 여러분의 자존심이거든요 이거 건드리기만 하면 거의 제가 볼 때는 99.9999%는 사실은 원약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 자존심을 내가 뭔가 상대방이 건드렸다 딱 뚜껑이 열리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은 오데간데 없습니다 여러분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8장 8절에 여러분 이 백부장의 믿음은 어땠습니까?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만으로 되겠다는 거거든요 말씀만으로 우리 집에 주님이 오시는 거 내가 감당치 못하니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이게 믿음의 스케일입니다 여러분 환경이나 여건이 안 돼서 아닌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온전한 믿음으로 반응하면 하나님이 시공간을 초월화해서 작업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네 번째로 믿음의 스케줄이라면 이제 기도의 스케일을 여러분 넓히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스케일 우리 기도가요 늘 뭘 먹지? 뭘 마시지? 뭘 입지? 늘 이거예요 전전긍긍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스케일 내용을 넓히길 원하고요 정말 제목이 바뀌길 원하시거든요 자 이 모세 아론과 홀 이 출애국기 17장에 보면은 모세가 손을 올리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은 아멜렉이 이기고 이것이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각 구역지교에서 이런 응답을 늘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중요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우리 구역지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자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한 팀을 하나에 우리를 불러주신 거거든요 저는 열한기상 3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솔로몬 이 솔로몬의 여러분 기도의 스케줄이 어떤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강구할 때 뭘 구하죠? 지혜를 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일천번째 드립니다 보통 우리가 일천번째 홍금들이시는 분들 내가 매일매일을 들어서 만원씩 천번 드리는 게 일천번째가 아닙니다 일천만원을 한 번에 드리는 게 일천번째입니다 솔로몬이 일천번째를 드릴 때요 양을 매일 한 마리씩 한 마리씩 한 마리씩 천일을 치운 게 아니라니까요 오 성전에 정말 그 양을 잡는 피가 가득할 정도로 한 번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올인하고 걸어버리는 것이 일천번째라니까요 이게 기도의 스케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헤아리면 하나님도 헤아린다고 했습니다 야베스의 기도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야베스의 기도 역대상 4장 10절인가요? 자 우리 자막을 통해서 이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래요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게 중요하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한란에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없어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전의 성경은 나의 지경을 넓히사 나와 있죠 여러분들이 기도 속에서 지경을 넓히지 말합니다 전에는 나라는 인간 하나 책임지지 못하고 늘 우리가 묶여 살았잖아요 사주, 팔자, 운명 사단이 던진 틀 올모 속에 함정 속에 있었는데 이제는요 여러분 가슴에 지구가 돌고 있습니다 기도의 스케일을 넓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기도 속에 정말 지옥을 품고 기도하시고요 아까 문하세와 에브라임 지바처럼 그 땅을 여러분들이 개관하면요 다 너에게 준다고 했거든요 여러분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처럼 늘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자녀에게만 주신 놀라운 축복이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스케일에 사슬적으로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스케일 우리 사역자들이 이거 도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스케일에 도전할 사역자가 될 수 있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게요 바로 직분입니다 직분은 뭐다? 축복의 통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강의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시는 가운데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스케일을 체험하는 거는요 여러분 이거 진짜 비밀인데요 이겁니다 순종 이것밖에 없더라고요 하나님의 스케일을 체험한다고 하면 여러분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에 그렇다 하면 그 말씀은 그냥 아멘으로 받고 그렇게 성시된 걸 믿고 여러분들이 입을 크게 여시고 도전하시면 돌아보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스케일을 체험할 때는요 굉장히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순종 그냥 토 달지 마시고 그냥 순종하는 겁니다 자 미국의 유필립스 브룩스라는 목사님이 강연을 보면 제가 넣어드렸는데요 자 보세요 쉬운 인생을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좀 더 강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너의 능력에 맞는 일을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네가 해야 할 일에 맞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라 그러면 당신이 해낸 일이 아니라 당신 자신이 기적이 될 것이다 자 우리가 보통 뭘 달라고 하잖아요 뭘 달라고 하잖아요 쉬운 인생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강한 인생 되면 되고요 내 능력에 맞는 일을 달라고 하지 말고 내가 해야 되는 그 일에 맞는 능력을 달라고 어떤 차이인지 아시겠죠 여러분께서 직분을 감당하실 때 할 만한 것만 하고 할 수 없는 거는 뭐 그때만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할 수 있건 할 수 없던 모든 것을 하나 옆에 들고 나가서요 감당할 능력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 이거 못해요 도망갈 그 시간에 못해요 라고 고백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 감당할 힘을 주세요 이것이 맞습니다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시거든요 저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다는 건요 바로 감당할 능력도 세트로 같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분을 감당하고 나실 때 아 그래서 직분이 축복의 통로구나 직분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의 스킬을 넓힐 수밖에 없고 믿음의 스킬을 넓힐 수밖에 없고 그다 보니 내가 쭉 성장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준다고 했거든요 일단 여러분들이 심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뭘 심으려고 할 때 씨도 주시고 그걸 통해서 양식도 거두잖아요 근데 우리가 심지를 않아요 내 입을 크게 일단 벌려 그럼 내가 채워줄게 하는데 벌리질 않아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자꾸 채워달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전도자의 삶을 살지 않으면서 전도자의 축복을 달라고 하는 것과 같거든요 여러분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도 심고 기도도 심고요 헌신도 심으시고 하나님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순종 심으면요 하나님 반드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위기라는 단어 아시죠? 세상에서는요 위험한 기회다 위험한 기회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위험한 기회 위험하다 보니까 우리가 위험해서 안전만 취하다 보니 기회를 놓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축복과 위기는 함께 온다는 것입니다 신화적으로 문제와 위기는 축복을 가져오는 통로고 과정이고 기회가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위기라는 가면을 쳐들어 봤을 때 거기에 정말 축복이 있는데 보통 보여지는 문제 속에 우리가 많이 실족하고 넘어집니다 현재 만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현실에 안주해서도 안 되겠죠 하나님의 스케일을 체험하기 위해서 문제와 사건과 어떤 위기가 왔을 때 오히려 믿음의 입, 기도의 입을 크게 여셔서 도전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스케일을 체험하라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실천 미션으로 뭘 해야 되냐 나의 틀을 깨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의 틀을 깨는 도전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멋진 옷도 만들려면요 다트 많이 내고 가위집 많이 낼수록 예쁜 곱게 만들어진다니까요 우리가 영혼 구원받았지 육신은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창생의 3장의 썸뿌리들이 우리 안에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상태는 하나님 자녀잖아요 그런데 내 육신은 여전히 창생의 3장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갭이요 이건 일단 못 누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치유받고 계속 갱신하고 도전해 나가는 거 여러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보면 스트레치골 목사님 굉장히 수년 전에 이 말씀하셨고 최근에도 이 말씀하셨거든요 손끝에 탈끝 말끝한 목표를 설정을 하는 겁니다 너무 황당하고 너무 큰 목표는요 우리가 포기해버리지만 손끝에 탈끝 말끝 뭔가 좀 버거워 그러나 전혀 불가능한 건 아니야 그런데 우리가 그런 목표에 하나하나씩 도전해 나갈 때 굉장히 거기서 오는 성취감들이 큽니다 아 내가 또 하나 해냈구나 또 내가 하나님의 스케일을 체험하게 되어지는 계기가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도전 목표 혁신 목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개인과 가정과 구역지교에 또 우리 지역에 또 교구마다 여러분들 반드시 올해 2021년 목표들이 있습니다 이 목표를 설정할 때 막연하게 그냥 다섯 기초 막연하게 이게 아닙니다 구체적인 믿음의 액션을 취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목표들이 나와야 되거든요 우리는 코로나19 전동운동을 일으켜야 되고요 그런 시대를 함께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4일 지난 1월 24일 대교구 원리적 소통의 시간을 통해서 각 교구마다 중요한 사역 방향들 목표들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교구별로 성장의 목표가 있고 부흥 전략이 있습니다 세부 사역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발맞춰서 우리가 같이 도전하고 상반기 하반기 그 다음에 매월마다 주간마다 우리에게 주신 미션들을 점검해 나가면서 자꾸 채찍질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전에 저는 목사님께서 달인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이야기 중에 이 숫자 이야기 0, 0 0이라는 이 숫자 이야기가 너무 기억에 남았습니다 0이라는 숫자가 너무 초라한 거예요 아무도 친구로 삼아주지 않으니까 늘 소외되고 외로웠어요 그런데 1뿐만 아니라 0뿐만 아니라 1이라는 숫자도 너무 외로웠어요 그런데 1과 0이 외로운 사람끼리 딱 숫자끼리 만나다 보니까 10이 됐어요 그다 보니까 많은 숫자들이 숫자들이 와서 우리랑 같이 놀아달라고 우리와 함께 친구해달라고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 우리 개개인은 굉장히 연약하지만 우리가 함께 원리스를 이룰 때 굉장한 시너지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스케일을 체험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체는요 물론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원리스 WIO의 응답을 누릴 때요 이거는 무한대의 능력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 힘이 아니거든요 성령의 능력을 여러분 사실적으로 체험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스케일은요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0과 같이 2과 같이 어찌 보면 굉장히 소수고 연약하고 작은 것 같지만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 되어질 때 하나님이 그 안에서 작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잘난 사람을 하나 한 사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함께 갈 때 성령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본당 훈당을 향한 도전도 이런 관점으로 한번 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이 성전 건축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다윗이 역대상 17장 또 역대상 29장에 보면은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했다라고 나와요 힘을 다하여 준비했다 저는 여러분들이 많은 스케일을 넓혀나가지만 정말 이 물질의 스케일을 정말 넓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딴 거 다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가장 마지막 보루가 뭔지 아세요? 이거요 이거 앞에서는요 진짜 인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물질의 스케일을 넓히시면 하나님의 바래신 우리에게 예배신 보금경제 응답을 늘어나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본당 훈당이 된 이후에 그때 내가 헌신할 게 타이밍이 맞지 않죠 그래서 저는 늘 얘기합니다 헌신은 타이밍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표에 나를 드리는 것이 헌신이지 내 시간표에 껴맞추는 것이 헌신이 아닙니다 여러분께서 정말 나에게 정말 교회의 영적인 이런 퍼스트 무버와 같은 영적인 흐름 속에 우리에게 미션이 주어졌을 때 여러분들이 내 환경 바라보고 안 돼 못해 그러지 마셔요 그건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믿음과 기도의 스케일을 넓히셔서 감닫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리아가 이 항의 옥합을 깼을 때요 가난한 자들은 너희와 함께 하지만 나는 너희와 함께 있을 날이 없는 거잖아요 이제 곧 예수님 십자가 대속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무엇이든 헌신은 타이밍입니다 타이밍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빌리포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의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것이 바로 물질의 스케일을 넓히는 것입니다 오늘 묵상과 함께 우리 포로말 내용들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10편 81편 10절에 오래 주신 우리 원단의 말씀 역대상 4장 10절 또 역대상 29장 12절 로마서 8장 32절 빌리포서 4장 19절 제가 강의하면서 좀 강간히 드렸던 성경 구절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성구들만 뽑아드렸습니다 꼭 묵상하시고요 자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도록 붙잡고 있는 내 기준이 있습니다 그럼 일단 그것을 발견해야 되겠죠 점검했다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도대체 그 틀을 내가 어떻게 깰 것인가 여러분 내 힘으로 능으로 깬다면 그것도 종교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늘 말씀 속으로 갖고 들어오세요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바라보셔요 그러면 내가 영적인 힘을 키우면 내 틀은 어느 순간 무너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공급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여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계서로다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공급 시스템을 사실적으로 체험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케이블 TV나 위성 TV 사실 이게 연결이 끊어져 있으면요 채널 아무 소용없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나의 내 인생의 공급자라면 그렇죠? 그분께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무한대이신 하나님의 스케일을 체험하는 우리 강서 일대교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언약 기도 제목 함께 나누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개인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38 언약을 붙잡고 믿음의 스케일 기도의 스케일을 넓혀서 결국 하나님의 스케일을 체험할 수 있도록 두 번째로 여러분 가정경제 놓고 기도하실 때 물질의 스케일을 넓혀서 적자 인생에서 벗어나 이제 복음경제를 누리는 흑자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여러분들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분이 축복의 통로임을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으로 대진표를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도전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스케일을 체험하라 올 한해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귀한 원단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는 원단 성취의 주역으로 The First Mover로 나가 하나님의 스케일을 체험할 수 있는 자로 축복해 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창세기 3장 아래 하나님 창세기 3장에 6장에 11장에 세상적 스케일에서 벗어나서 이제 날마다 하나님의 스케일을 체험하며 적자 인생이 아닌 흑자 인생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체험하는 우리 귀한 송도를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날마다 믿음의 스케일을 넓히게 하시고 날마다 기도의 스케일을 넓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스케일에 마음껏 도전하게 하시고 이를 통해서 우리의 직분이 축복의 통로임을 깨닫고 날마다 믿음을 심고 기도를 심고 도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사역자, 조장, 지역장들 우리 구역원들이 나의 틀을 깨는 도전이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힘으로 능이 아닌 날마다 오늘의 말씀과 기도 전도 속에서 나의 틀을 깨는 믿음의 도전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스케일을 사회적으로 체험했던 믿음의 선진들처럼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체험케 하여 주시고 특별히 물질의 스케일을 넓히게 하여 주셔서 퍼스트 무버로 하나님의 작정원금을 1인 2구다 미리 드릴 수 있는 우리 좋은 송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헌신의 시간표 속에 나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의 결단 있게 하여 주셔서 직분이 축복의 통로임을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으로 대진표를 써 나갈 수 있는 귀한 사역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많은 게 왕으로 오셔서 우리 인생의 중대한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하나님의 스케일을 체험하는 자로 이제 믿음의 스케일과 기도의 스케일을 넓혀나가며 넉넉히 하나님의 스케일을 사회적으로 체험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강서 1대 교구, 우리 구역지교의 사역자, 조장, 우리 지역장들 또 모든 구역원들 소원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 지어다 아멘